이 부정관은 뭐냐 하면 바로 시체를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일일이 관찰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추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수행법인 37조도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법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37조도품 혹은 37보리분법 또는 37보디빠끼아담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경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대념체경 마사띠빠따나수타 정말 중요하죠. 여기에 보면 디가니까야 22번과 마치만니까야 119번의 대념체경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염체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띠빠따나수타입니다. 그래서 사띠빠따나수타. 그리고 입출식경이라고 해서 아나빠나사띠수타입니다. 아나빠나사띠수타. 이 아나빠나사띠는 나중에 후안의 안세고에 의해서 안반수의경으로 번역이 됩니다. 아나빠나사띠수타. 별것 아닌데 안반수의경하니까 대기 있어 보이죠. 본래 한문이 주는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신경입니다. 염신경은 카야갓다사띠수타입니다. 맞지만 디가야 179번에 나오죠. 여기에도 보면 바로 부처님의 수행법인 37조도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경전들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권하는 것은 대념체경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념체경을 읽어보시면 디가니가야 22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사띠빠따나수타, 사띠빠따나수타, 그리고 아나빠나사띠수타, 그리고 카야갓다사띠수타,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띠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사띠라는 말이 바로 염이라는 이야기고 염은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염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염은 바로 대상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바로 한문으로는 해와 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염자로도 쓰기도 하고 또 수혜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염은 바로 마음의 대상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 바로 삼매에 드는 것을 바로 염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정의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의 번뇌를 그친다고 해서 짓자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칠 짓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띠를 바로 정해상수 선정에 들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을 정해상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하지관법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띠가 그러면 부처님께서 모든 경전에서 마사띠 빠따나수다 사띠 빠따나수다 그리고 아나빠나 사띠 수다 카야 갖다 사띠 수다 이렇게 전부 사띠라고 했는데 이 사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바로 우리가 왜 사띠 수행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알아차림에 의지하고 알아차림은 바로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바로 열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싫어하는 염호의 마음이 생기고 염호의 마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바로 거기에서 떠나고자 하는 이역의 단계가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탈 열반으로 간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마음은 알아차림을 의지하고 알아차림은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 열반은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띠 수행을 해야 되느냐. 바로 사띠 수행이 해탈 열반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37조도품이란 뭔가? 바로 37조도품은 바로 37가지 우리가 봐야 될 관찰해야 될 그러한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사념처 그리고 사정건, 사여의족, 오건, 오력, 그리고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앞에 숫자 4, 4, 4, 5, 5, 7, 8을 더하면 3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37가지 도를 돕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37조도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사념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행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념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대상 4가지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바로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법, 법은 모든 것입니다. 이따가 제가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수신법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알아차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신수신법 이 4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차려야 된다고 마하사티 빠따나수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몸에 대한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느냐 바로 몸에 대한 주제 1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첫 번째 들숨, 날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 들숨, 날숨은 우리가 왜 알아차려야 되느냐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체에 내 팔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다리나 이런 데 집중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쉽게 망상, 잡념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호흡에 집중을 하면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쉽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호흡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받으면 숨을 내받는다고 알아차리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들숨, 날숨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입출식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빠나사티의 가장 핵심입니다. 뭐 안반, 수의경, 카니콘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보이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숨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숨이 들어오면 어느 만큼 깊게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갈 때는 어느 만큼 숨이 깊게 나가고 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수신법에서 호흡을 통한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들숨, 날숨, 입출식경이라고 해서 14가지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자세를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몸을 가지고 하는 자세,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팔을 올리면 팔을 올린다고 알아차리고 제가 지금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고개를 돌린다고 알아차리고 손을 펴면 손을 핀다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자세,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한문으로는 행주자화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도 알아차려야 된다. 내가 걷고 있으면 걷는다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라면을 끓이고 있으면 라면을 끓인다고 알아차리고 이러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알아차리라. 이걸 보고 한문에서는 어묵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항상 성성하게 알아차리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주자와 어묵동정보다도 바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나 자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바로 들숨, 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이 가장 쉽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들숨, 날숨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숨을 통한 알아차림이 가장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자세나 행동을 알아차리기는 힘들어도 항상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숨을 통한 알아차림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들숨, 날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32가지 몸에 대한 관찰을 또 부처님께서 하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머리 끝부터 해서 발끝까지 우리 내장 곳곳을 전부 다 이렇게 관찰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으로서 할 수 있는 신체 관찰의 대상이 되죠. 예를 들면 배가 아픈 것도 배가 아프다라고 알아차리고 다리가 저리면 다리가 저리다라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목이 아프면 목이 아프다라고 알아차리는 모든 이런 것들 32가지 몸의 관찰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조로 우리 밴드에 들어오시면 대구 구룡사 밴드에 들어오시면 제가 만든 32가지 신체 관찰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눈을 감고 따라서 들으시면 굉장히 수행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화풍 4대 관찰입니다. 내가 나의 몸은 딱딱한 뼈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내 속에는 혈액이라는 게 흐르고 침이라는 게 있어서 이러한 물이 흐르고 있구나 그리고 내 몸이 따뜻하니까 나의 따뜻한 화의 성질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람의 성질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것도 이러한 바람의 성질 때문이라고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알아차리기가 조금 그렇죠.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아홉 가지 몸의 부패에 대한 관찰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는 부정관 수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서 할 수 있는 수행법 중에 가장 무상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 무화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일체계고를 느끼고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부정관은 특히 애착이 많고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 굉장히 좋은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에 이러한 부정관 수행 몸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신수신법 중에서 사념처죠. 몸으로서 할 수 있는 관찰 중에 부정관은 굉장히 위험한 수행법이라서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부정관 수행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계율로서 다섯 명이 모이지 않으면 이 부정관 수행은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러한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정관은 뭐냐 하면 바로 시체를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시체가 슥어 들어가는 모습을 일일이 관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체에서 진물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음 날은 거기에서 작은 벌레가 생기더니만 그리고 또 다음에는 그 벌레가 또 애벌레가 되고 또 구더기가 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잘 살피는 것이 바로 몸에 대한 부패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부정관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관 수행은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시체를 버리는 곳이 있어서 시다림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시체를 이렇게 버리는 곳이 없죠. 그래서 고양이나 아니면 동물의 시신으로서 대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다섯 명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념처 우리가 바로 수행을 해야 될 알아차림을 해야 될 장소 네 가지 몸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에 대한 주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느낌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그리고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안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항상 내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지금 나의 마음이 즐겁구나 그리고 아 지금 나의 마음이 우울하구나 그리고 아 나의 마음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느낌에 대한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신수신법이니까 사념처가 바로 신수신법이기 때문에 신, 몸에 대한 주제 14가지 그리고 느낌에 대한 주제 한 가지 그리고 마음에 대한 주제 한 가지입니다. 이 마음과 느낌은 왜 한 가지냐 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의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테레비를 보면서 이렇게 책도 읽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이 느끼지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음악을 잠시 들었다가 공부를 하고 음악을 잠시 들었다가 테레비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이러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마음은 하나의 대상밖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주제 한 가지는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마음을 관찰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반열반경 마사티 빠따나수다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깨뚜루한다 그리고 탐욕을 예의 마음을 탐욕을 예의 마음이라고 깨뚜루한다 그리고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깨뚜루 알고 성냄을 예의 마음을 성냄을 예의 마음이라고 깨뚜루 알고 미혹이 있는 마음을 미혹한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고 미혹을 예인 마음을 미혹을 예인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고 위축되고 산란한 마음이 있는 것을 그대로 깨뜨려 알고 위축되고 산란한 마음이 없는 것을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고 그리고 고귀한 마음이 있는 것을 그대로 깨뜨려 알고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을 그대로 깨뜨려 알고 그리고 더 이상 위가 남아있으면 남아있다고 알고 더 이상 위가 없는 마음이면 위가 없다고 깨뜨려 알고 그리고 산매에 든 마음이면 산매에 들었다는 것을 깨뜨려 알고 산매에 들지 않았으면 산매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뜨려 알고 그리고 또 해탈을 했으면 해탈했다고 깨뜨려 알고 또 해탈하지 않았으면 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뜨려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바로 깨뜨려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수신법 중에서 몸으로 하는 것, 느낌으로 알아차림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수신법,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야 될 대상 네 가지 중에서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주제는 다섯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바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법에 대한 다섯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섯 가지 장애입니다. 한문으로는 오개라고 하죠. 그리고 다섯 가지 무더기, 즉 오원에 대해서 바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 감각장소, 바로 육처가 되죠. 육처 또는 육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알아차리라. 그것이 바로 법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성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차리라는 것이 바로 법에 대한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신수심법, 이 사념처 중에서도 이 다섯 가지 주제, 오개, 다섯 가지 장애, 그리고 다섯 가지 무더기, 오원, 그리고 육처, 여섯 가지 감각장소, 그리고 칠각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7조도품 안에서 신수심법, 사념체에도 나오지만 바로 칠각지라고 37조도품 중에 칠각지가 따로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로 분리되어 나올 만큼 이 칠각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칠각지 그러면 대부분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일곱 가지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맨날 다리만 아프다. 아이고 허리야. 허리 아픈데 이거 왜 하노?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이라든지 희각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편안함, 평안각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수행을 통하고 삼매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신수심법 사념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 다섯 가지 주제, 법에 대한 다섯 가지 주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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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